진정 국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진압의 최전방 공격수가 다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합시다. 옆에 계신 분 어깨 잡고 우리의 심장이 살아있음을 확인합시다. FTA 원찬무요, 이기는 싸움으로 전쟁합시다.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광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가벼워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최전방 공격수가 되려고 명령한다면 온몸을 다져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졸지 않겠습니다. 22일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확인하고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공성교도서 공성구는 이금소에 담긴 감추어진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전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너와 함께 보고 싶다 이 장소를 너와 함께 보고 싶다 이 현실은 너와 함께 보고 싶다 이 사실은 너와 함께 알고 싶다 홍성교도소 나와라 정범죄 꼭 나와라 정범죄 봄이 오기 전에 나와라 정범죄 사랑한다 정범죄 홍성교도소 이 장소에 걸린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전할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홍성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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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강소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진실을 너와 함께 너와 함께 오 홍성 이 건물에 담긴 알려야 할 진실이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전할 걸어 나와라 정범죄 나는 지금 홍성교도소 홍성교도소 еле zed 예Max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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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주! 1,000원에 1번 나오세요 진실은 구독된 시간 다음에 도와주지 구독될 것입니다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홍성교도소